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빨리 능력을 되찾아야되요 요 뭐지 다 도시가 끝장났어요 정상적인 애들 거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만 가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블럭에는 사람들이 죽고 도망다니고 다니는데 여기는 아주 한가롭군요 아휴 사람들이 참 한가루어 보이네 큰일났네 뭐해 뭐 멀리 던지기 도로를 질 줄 아는 남자다 자 자 자동차보다 빠르게 지금 질주 질주 그 능력 업그레이드가 한 번밖에 안 돼서 어 어디요? 지나간다 이미? 너무 빨라서 질주 자 좋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아 얘는 옷도 예 옷도 옷이 아니라 어어 유전물질이에요 옷도 이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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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아 레굴란드를 위해 차량을 준비하려 차량 가까이 있나? 아어어어 그거봐 보통차 타면되지 그냥 차는 못타요 예..땡크 타고 다닐려고해 오우! 내가 잘못했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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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로 잘못썼다 야 아 내가 일부러 쏜게 아니야 키를 잘못 눌렀어 키를 아 버튼을 잘못 눌렀어 내가 자 으 código 실수로 예 포탄싸서 사람들 막 다 아 이거 왜이렇게!! 왜왜왜왜..왜왜왜왜 원한 삼콩님 어서오세요 자아 아!x3 불만..잇송 strongly 아, 불발죄송, 아유 아, 어쩌고, 어쩌지 모르겠네 아, 여러분 여러분 비워보세요 어 땡크가 나갑니다 여기 땡크, 여기 여기 안 비키면 다 터져요 이렇게 아, 나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데? 탱크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 수가 있죠 자 비켜 비켜 빵빵 빵빵하는게 없어 빵빵빵하는게 없어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이게 초보 운전 초보 운전 아유 죄송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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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땡크 초보 운전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비가 없어요 빵빵 빵빵 걸리는 것도 없네 아유 아유 어떡해 어떡해 아유 가게를 해야되고 아유 다 찌그러지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내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빨리 가야되서 아유 이게 이렇게 비워놔야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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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아유 아유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일부러 지금 아유 빨리 급해서 빨리 가야되서 아유 아유 길정빈좀 하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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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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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쏘어 들어갔네 뭐죠? 오 얘도 쟤도 팔에 뭐 담고있어 오 저 박살을 지키는 것 같아요 쟤 주변 총 없나? 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아 내가 부추고 있어 어 내가 부추고 있어 얘네들 팔에 뭐 놨는데 얘네로? 내가 무기 단것처럼 아 근데 내가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걸로 밖에 못 죽여 이게 가장 빨리 죽일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쟤네들 흡수하는거 얘를 주먹으로 때려도 한마디 안죽어요 오오!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오호야! 좋아 자 피하고 피하고 자자자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저거는 네 무기가 지금 주먹밖에 없는데 오오오오 이 형식 벽바라 아휴 주먹으로 자 아오! 자 두명이에요? 어핰핰핰핰핰핰 어핰핰핰핰핰 야 이쪽으로 위애네 이쪽으로 야여기여기여기여기 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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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 나 죽는다 김대 에너지 класс 야씨 즉 아 여기 앞에 무기가 있네 아 무기있어 무기있어 아 무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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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있어 무기가없는 줄 알았어 아 뭐야 무기가 없는줄 알았는데 무기가 있어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죽어 죽어 자자자자 빨리빨리 자연하지 너부터 빨리빨리빨리빨리 자 죽이고 자 무기 따로따로 무기 무기 자 정신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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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얘부터 오케이 자 무기 무기 사용하니까 아주 편해졌어요 자 자 무기 아까우니까 얘네들한테는 무기 쓸 필요없죠 자 여기 헌터 하나 더 나오면 그때 무기를 또 쓰도록 하죠 지금 몇발 안남았을텐데 저 두발 세발인가 헌터 자 조심조심 저 벽에 쏘는건 정말 조심해야죠 오 오 오 와 나갔어 오 오 오 오 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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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테네 여기 하나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자자꾸 에너지 헌터만 아니면 네네 괜찮아 괜찮아 헌터는 아닌데 또 무기 무기를 미리 찾아놔야되 무기 또있나? 무기 없나? 오오 야 헌터헌터헌터헌터헌터 왔어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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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기 무기 여깄다 어 아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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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집어야돼 오케이 오케이 노오 오오 자아 오케잽 잡고 아잉 넣어 잡고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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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주시주시 오우 무기가 되게 많아 좋아좋아좋아 자아 좋아좋아좋아 피하구요 무기무기무기 오호 오호 좋아좋아좋아 자아 흡수하고 된다? 내가 어디에 나가야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그냥 저비로 나가면 되나? 아닌데? 다 처리해야되는거같은데? 아이고 무기무기 오케이 무기만 있으면 돼 내가 지금 성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손톱이고 뭐고 무기 자자자 피하구요 자아 피하구요 자 무기무기 무기 바꿔 오케이 유턴패스가 얻었어요 어? 너부터 너부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죽음해요 오오케이 담벼보여 됐어 됐어 구간나 그니까 그게 25만 이에요 25만 필요한게 아이고 아이고 됐어 됐어 됐나? 쓰읍 다진거 같은데? 저건 또 뭐야 거 자 가죠 어어 아우 야 이거 뒤집어진다 자 시민 흰생자는 당연히 아무도 없게 오 뭐야 이거 이상한 애 이상한 애가 있는데? 손톱같이 챙겨가지고? 아아 띠띠빵빵 비키세요! 탱크가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탱크가 나갑니다 비켜나세요 저기저기 저사람 조심하세요 오물조물하다가는 발등납니다 인정사정 볼것없던데 진짜 지금 이 땅에는 다 저런게 지금 다 있다는거야 불로동기만 어서오세요 아유아유 땅에는 저런걸로 지금 다 꽉 차있다는거야 저기 띠띠 그 지금 막이렇게 빠져나올정도 됐으면 지하에는 저걸로 가득 차있다는거죠 이게 경적이야 경적 앞에 비키라는 경적 아 미치겠다 몇시간 후에 다시 나온대요 그럼 나 그동안 방어미션 아닌가 설마 참 아 방어미션은 아니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벌써 몇시간이 지났어요. 어어어어어어어 헌터한테 이 주사기를 주입한다음에 그 헌터를 흡수하면은 내가 치유가 된대요 헌터를 찾아야되네 일단 헬리콥터 조종사를 어 흡수하라는데 자 드디어 이제 헬리콥터를 탈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헬리 헬리콥터 아이고 아이고 타야지 때리는게 아니라 오 이게 아닌데? 나 올라가는게 뭐냐? 아니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에잇 에잇 흡수한다는건 흡수한다는건 그사람을 죽인단소리에요 그 지식만 빼올수 있는게 아니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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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패드로 패드를 많이 사용하죠 거의 뭐 패드로 하죠 요즘은 뭐 게임이 거기다 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패드로 게임 많이 하죠 에잇 특히나 이게 기관총같은거 쏠때 이 진동감이 이게 끝내주거든 딴거만 모르겠고 기관총같은거 쏠때 에잇 그게 에잇 에잇 말로 표현을 못해갔다 뭐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야 저 빨간데 가야되잖아 아 비행시스템을 테스트해보라고? 뭐 뭐 뭐 뭐 뭐 아니아니아니아니iyi 안냐 아 아니 어디 cho 아냐 장원시세 아 난 깜빕 어허허허 다했네요 아 난 텔레 아 난 헬리콥터 얻었다는 그 기쁨에 헬리콥터를 조종해야겠다는 기쁨에 마구마구 올라가서 막 여기저기 다녔더니 그게 아니었어 뭐야 이거 유도미살도 없네 얘 이렇게 해서 언제 죽여 이걸 죽여야지 이거는 정확하게 발사야되는거 같은데 근데 왜 너무 겁나 이제 이쪽으로 어 뭐야 어 유도가 되나 어 유도가 되는거 같네요 대 유도라기보다는 그냥 타겟 지적은 되는가 보네 됐어요 목표탈성 신호쐬기 감지기 감염된 급스톱 자 이쪽이 아닌데 저 신호가 그 차 차는데로 가야돼 그 거기에 급스톱 있단 소리거든 어 저기다 저기에요 근데 왜 반대로 왔지 자 고도를 높으면 찾기가 힘들다고 하니깐 고도를 낮춰서요 저쪽이 아닐까 저쪽인데 어 어디로 가야돼 이쪽인거 같은데 오케 이쪽이예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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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면 어 너무 가까이 가서 내리면 안되니까 자 이쯤에서요 아 꼬리때문에 안되네 아 꼬리때문에 안되는데 아 꼬리때문에 안되는데 아 꼬리때문에 안되는데 어 내리면 안되나 아 그래요 스캔 스캔키가 뭐냐 어 이건 아니구요 어 어어 이거 아니고 이거는 F인데 파이언데 아 에이 Y구나 Y Y Y Y 이 킬러 엘리콥터를 탈출하네 이 킬러 엘리콥터를 탈출하네 이 킬러 엘리콥터를 탈출하네 어 뭐야 파티파가 또 바뀌었는데 아 이거 오는거구나 야 한번 보다보자 어이구 안녕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차피하고요 자자자자자 자 Ann consisten 오호우 우와ㅏ아 저 저저저자살 때 오오오오오오오오grade 발차기 오호우우우우호 어 떨어졌다 자아 자자자 오오오 오호 오호 조심해야 돼요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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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뤄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자, 찍고요 뭐야? 오오! 저 도망친다 오야, 거기서! 어, 내 치료제! 오오! 진짜 도망치네? 이건 내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오, 겁나 잘 도망가! 나 쫓아올때도 되게 잘 도망가 잘 쫓아오더니 하지만 어, 높이 있는 자가 이긴다고 다 보여요 아아, 다 보이겠어요? cùng jo 자 자 자 ц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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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1뜨기 호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어 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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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zą Надd 브레이크 크 크 크atsächlich 지금starter 야 에는 바 너 너 너 너 너무 아나와 봐 우리 일때로 싸우자 치사하게 한 3대를 막 이렇게 받지 말고 나 지금 되게 약하단 말이야 이게 넓은데서 자 쫓아와 야 왜 안 쫓아 오 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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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 치료 치료 야 뭐 왜왜이래 오 하하 참 참 하하 아 나 미쳐버리겠다 묘한 타이밍이다 진짜 어 이게 딱 아 아깝다 아깝다 이게 어 창 모드가 안되는 게임이라 창 모드하기가 힘들어요 하 하 이게 창 모드 강제 창 모드를 쓰는데 이게 좀 문제 프로그램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 일단 다시 실행을 시켰는데 자 일단 다시 실행을 시켰는데 그래서 미리 이걸 다 켜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프로토타입 2는 괜찮아 그거는 윈도우가 됐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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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았다는게 설마 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쯧 아아아아아아 체크포인트에서부터 안되네? 하아